아, 안 돼. 안 돼. 아, 예쁘다. 예쁘다. 초롱 물날 치웠고 딸아이 이름을 지켜서 나중에 딸아이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딸아이는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. 열다입니다. 저는 부모님이 쌀농사를 위축했는데 크게 다 죽겠어요. 오, 향기 진짜 좋아. 얘는 제일 작은 로즈머리예요. 아, 진짜요? 저희는 낮에는 원래 작업을 안 했어요. 원래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다른 날 심으니까 예뻐요. 그 민트 초코 그 맛이죠? 딱 그 향이죠? 진짜 맡아봐. 아, 이게 안 익어도 이미 매워요?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열었잖아요? 직접 안 달고 싶어요. 마켓컬리 사 먹어요. 전체 마켓컬리에 정말 맛있는데 맞아요. 저기 있는 소리예요. 저는 해보니까 이 정도 먹어요. 고기는 먹어도 괜찮아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